프로야구 선수로 성공해서 프로야구 구장에서 시합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물푸는 중학교 2학년 조성현입니다. 포수에서는 양위지고 타격에서는 소나스 선수로 제일 중요합니다. 감독님 코치는 모두 다 프로 출신에다가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여기 주니어에서 공부와 같이 병행을 하면서 실력이 너무 잘 높은 것 같습니다. 꾸준하고 시키면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될 때까지 하는 선수도 남고 싶습니다. 타격하는 자신이 있고 파이팅이든 풍부한 타격을 중속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조성현 선수는 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조성현 선수의 활약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세컨 송구를 지금 쏘고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송구가 세컨 송구가 세컨! 세컨! 세컨 송구가 세컨 송구가 지금 무너진 자세에서 여러분들 송구한 거 보셨죠? 택배인데요? 택배? 3년 송구입니다. 3년 송구 방금은 어떻게 한 거예요? 타자가 우타자니까 뒤로 빼면서 3레일 송구했습니다. 스텝이 어떻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를 잡 때 뒤로 바로 빠져가지고 타자는 안 무드치겠습니다. 액션! 우와!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좋아하다! 좋아! 좋아! 진짜 난다! 나이스! 좋아하다! 블록킹 자세 안정적인데요? 블록킹 잡아서 나이스! 나이스!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택배 손으로 가지는 용기 몰이 끝까지 또 위에까지 앞으로도 조성현 꼭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